네, 이제 계산하러 가볼까요, 저희도?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포인트 있으세요? 어,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있대. 물어봐야지. 저기, 언니는 우리 집 포인트 번호를 알아요. 균수영 씨 알아요? 균수영 씨 알아요? 균수영 씨 포인트 번호 알아요? 모르지, 알아! 우와! 우와! 이게 많이 다녀봐야... 균수영 씨, 그럼요. 어우... 원암 선님! 원암 선님! 원암 선님! 원암 선님! 아, 저거 본명으로 가입이 돼야 되는구나. 왠지 저기다가 제 이름, 균수영 씨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또 본명 적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덕분에 저녁 반찬을 해결하게 됐어요. 아, 하사심 좋겠다. 왜요? 좋은 남편이랑 결혼했네요. 아이, 좋지도 않아요. 왜요? 왜요? 이렇게 장도 보고 누가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요리하고 해주고 기다리고.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진짜 하사심 부럽다. 야, 제2의 최수영이야. 최수영 선배님 이상인데요? 제2의 최수영이야. 아내는 너무 놀란 게 지성 씨하고 이보용 씨네 부부도 보용 씨가 일 들어가면 지성 씨가 애기 보고. 맞아요. 지성 씨가 일 들어가면 보용 씨가 애기 보고. 맞아요. 정말 저랑 친하거든요. 그거 살림하고 그쵸? 완전 지성 오빠도 정말 살림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내. 뭐예요? 딱 맞았어. 어? 아 찍어서. 진짜 개의하셨네. 진짜. 오, 큰일. 유수영 씨가 알려준 대로 나중에 꽃게를 마지막에 넣고 파로 마무리. 잘하시던데요? 오우. 오우. 양편이나 이런 데 가면 딱. 어우, 야, 야, 야. 어떻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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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알감자. 휴게소 알감자. 버터를 볶으라고 그랬어. 어머. 어머. 저기서 저기로 넣기도 힘들겠는데. 여기다가 이거 아까 살짝 삶은 알감자를 붙여. 그다음에 소금. 소금 설탕. 넉넉하게. 넉넉하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날로 먹는. 거저먹는 음식 같아.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남편하고 아이한테 시식하도록 할게요. 이거 한 번만 바꿔줘. 이거. 우수영 아저씨. 그 아저씨가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만든 거야. 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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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하. 맛있지. 감독님. 형매영. 감독님. 김 감독님 맛이 어떤가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근데 딱 미수영 씨가 알려준 두 가지만 드렸네요. 하하하하하하. 이야. 맛있네. 맛있어? 그 유세영 씨가 말해주는 대로 한 거야. 응. 요리 잘하시나봐. 응. 그걸 해준대. 그 에프한테. 응. 약간 무언의 압박이야. 해줄 생각 있어? 내가? 어.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흑의 숙표 감자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 버터에다가. 언제 잡았대? 응? 응? 같이 장 봤지. 아. 말 안 했구나. 정돈을 하네. 하하하하하하. 정돈을 하네. 정돈을 하네. 정돈을 하네. 귀여워. 정돈을 하네. 정돈을 하네. 정돈을 하네. 같이 장을. 어. 나 처음 해봤어. 훨씬 맛있는데. 그치? 휴게에서 파는 것보다. 어어. 맛있나 봐. 근데. 됐지? 야. 우두한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니까.